안녕하세요 네이버 뮤직 가족 여러분 정준영, 유나입니다 저와 유나가 이번에 달리함께라는 곡으로 멋진 위로송을 선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신곡을 내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특히 정말 친한 친구인 유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들려드릴 달리함께라는 곡은요 조금 달라도 괜찮다, 덜 완벽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위로의 내용의 가사인데요 저희도 녹음할 때 참 많은 위로가 됐었죠 맞아요 네, 들으시는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네,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나는 참 괜찮다